우리 아기 병아리가 태어났어요 근데 어떻게 여기서 나왔지? 아기 병아리입니다 도망간다 도망간다 아빠 저거 잡아야 되는데 나 카메라 들고 있어서 못 잡아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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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끼 병아리 뭐야 얘 천 개에요? 천 개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천 개 새끼에요 천 개 새끼 색이 되게 신기하네 오오오 안에 쳐 안에 쳐 엄청 뽀들뽀들하다 신기합니다 신기해 얘 어떻게 나왔냐 야 너 이렇게 바깥에 혼자 나와있으면 고양이랑 쥐가 너 잡아가 너 뼈도 못 줄여 자 저기 병아리 또 있네 들어보내주겠습니다 나오지마 다음에 알았지? 조심히 가 엄마한테 가 엄마한테 잘 간다 잘 간다 엄마한테 잘 간다 자 지금 닭장을 기숙 공격하러 왔는데요 여기 꼬꼬들이 알 품고 있습니다 알 품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알이 있어요 알 그런데 되게 신기한 알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알이라면 이거는 엄청 작은 알이에요 엄청 작은 알 이거 보세요 엄청 작죠? 탁국은 거 같은데? 자 우리 알 같은 경우에는 아 우리 알이래 이게 달걀이에요 달걀 왼쪽이 청계란이고 오른쪽도 엄청 작은 계란이에요 엄청 작다 어떻게 이런 게 나오지? 신기하다 그리고 우리 아까 병아리를 보셨죠? 우리 병아리들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태어났어요 이렇게 여섯 마리 귀여운 병아리요 자 우리 엄마 꼬꼬랑 새끼 병아리입니다 여기 있네요 숨어있다 숨어있다 조심해 알았지? 너네 함부로 나오면 안 돼 조심해 방금 엄청 작은 알을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요 요거 여기 안에다 둬가지고 부하 하나하나 저희가 관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두고 같이 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오리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크고 있습니다 네 오케이 오케이